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또는 자신의 문제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저 어휘가 약한데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또는 뭘 외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어휘는 외우는데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옛날에 까먹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짜 매해봤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시켰던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목 어휘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을 좀 공부 좀 했거든요. 제가 거의 심리학을 4학기를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서. 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의 인지능력에 관한 글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30개의 어휘를 외웠다고 칠게요. 2주 동안, 아 3주구나. 3주 동안에 내가 그걸 복습한 적은 없는 거야. 그럼 보통 30개의 단어 중에 몇 개를 기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3개 이상을 암기했으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5%가 안 된대요. 3주 후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30개의 단어를 외웠어요. 근데 복습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3주 있다가 내가 외웠던 단어 30개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1.5개 정도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하는 말. 자, 공부를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나선 그럼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제가 옛날에 외운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 어떤 책으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월달 이후로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EBS예요. EBS 공부를 하다가 EBS 어휘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 영어 영역을 공부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나와요. 그러면 전부 다 손으로 쓰기 바랍니다. 노트 하나를 장만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 수거, 뜻을 꼭 쓰시기 바래요. 자기 손으로 어휘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저는 3월달 이후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EBS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1월과 2월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도 복음 선생님 저 3월달부터 외울게요. 이런 마인드면 진짜 대학 못 가요. 1월달, 2월달엔 그럼 뭘로 공부하느냐. 어휘 책을 사서 공부해도 돼요. 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어휘 책들 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워드, 마스, 어쩌고 그게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으로 공부해도 되고요. 우선순위 0, 단, 음으로 공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휘 책, 어원으로 된 걸로 해도 되고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한 개,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또는 자기가 모의고사로 공부하다가 기출문제로 모르는 단어를 손으로 써면서 노트화한 다음에 손으로 써서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1월달, 2월달에는 만약에 현장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야. 선생님이 주는 자료를 외우셔도 돼요. 제가 뭘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어휘 책을 사서 외워도 되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현장에서 어휘 책이나 어휘장을 주면 그걸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모의고사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어휘를 정리해도 돼요. 그건 관계없는데 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100개를 외우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어쨌거나 끼영끼영 외울 수 있는데요. 3일 후에 100개 중에 20개도 기억 못합니다. 어차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단어는 30개에서 40개 사이에요. 이 정도 어휘만 꾸준하게 외우시면 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시키거든요. 자, 만약에 자기가 영어가 4등급 이하야, 단어가 너무 부족해, 그럼 40개, 45개까지 외우세요. 근데 자기가 3등급 정도다 30개만 외우셔도 돼요. 그럼 1, 2등급은요? 똑같이 30개입니다. 대신에 1, 2등급 학생들은 다른 과목 공부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오늘 만약에 30개를 외웠다고 쓸게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뭘 공부할까요? 무조건 어제 공부한 거를 복습한 다음에 오늘 거를 외우는 거예요. 자, 어저께 30개 외웠죠? 어제 외운 거 오늘 공부할 때 몇 개 기억은 날까? 사람이 천재가 아닌지라 어저께 분명히 서른 길 외웠거든. 근데 다음날 점심때쯤 다시 봤는데 그중에 5개, 6개 까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인지라 가능해요. 근데 어제 공부한 거 복습하는데 시간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신부터 포인트입니다. 수요일에는 뭘 공부할까요? 이러면 망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 월요일, 화요일 공부한 거에다가 수요일 거 공부할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주만 지나가 볼래요? 복습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앞에 거 계속 복습하면서 진도가 나간 학생들은요. 3주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못 외워요. 복습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 어휘책 사면 이런 학생 꼭 있죠? 거의 90%일걸요? 어휘책 앞에는 새카맣고 중간에 하얀 학생이 되게 많지. 그게 왜 그러냐면 누적돼서 외우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수요일은요. 무조건입니다. 어저께 외운 거에다가 오늘 거만 외우세요. 자, 그러면 목요일은요. 똑같습니다. 어제 외운 거에다가 오늘 거만 외우세요. 금요일 어제 외운 거 오늘 30개. 자, 뭐냐면 한 목요일쯤 되면 찜찜해요. 뭐가 찜찜해? 내가 분명히 월요일날 공부했고 화요일도 복습은 했는데 아, 금요일쯤 해볼까? 그럼 월요일날 외웠던 단어 중에 까먹는 게 있을 것 같이 찜찜한 건 맞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만 진도를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뭐냐? 일요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복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자,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월요일날 하나 외웠습니다. 화요일날 복습했습니다. 주말에 또 복습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요일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요. 어휘 하나를 일주일에 세 바퀴 돌린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4주가 지나갔다고 쳐 봅시다. 자, 2월을 제외하고는요. 30일 아니면 31일이죠. 자, 7일 곱하기 4주면 28일이에요. 2월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2일에서 3일 있죠. 자, 월말입니다. 월말 2, 3일은 추가적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지 말고 한 달치를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한 달 동안에 같은 단어를 몇 번 암기하게요? 네 번 암기해요. 뭐냐면 월요일에 한 번, 바로 다음 날 한 번, 주말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총 네 번을 외워요. 근데 사람인지라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네 바퀴를 돌려도 완벽하게 다 못 외웁니다. 그 중에서 약 10%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엄청난 양을 계산해 드릴게요. 자, 30개씩 6일이면 얼마야? 어? 180개? 180개의 4주를 곱함을 마죠? 720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론적으로요. 한 달에 720개 어휘를 외우는데 물론 이 중에서 한 10%는 기억이 또 안 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650개 이상을 암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EBS 교재 전체 분량의 단어, 버스 라디오까지 포함해서 단어 개수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2012년도에 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EBS 수록 어휘는 약 4,800개예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별표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6, 9, 수능 똑같습니다. 6월, 9월 수능에 나오는 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든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6, 9, 수능에 있는 어휘도 EBS의 어휘와 거의 겹치는 어휘예요. 자, 뭐냐면 이론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한 달에 650개를 내가 거의 외웠단 말이야. 그럼 이론적으로요. 아, 버스 라디오는 알 거 아니에요. 자, 보통 4등급 3등급 할게요.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약 1,000개의 어휘는 암기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 라디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3,000개 좀 넘어가게 외우면 되거든요. 한 3,500개. 그럼 얼마 걸리지? 5개월. 자, 그럼 5개월 걸리고 나서 뭐 할까? 복습하고 복습. 그 다음에 1회독이 끝났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습할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뭐냐면 어휘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야. 하루에 단어 3, 40개야. 4등급 이하라면 40개의 외우를 추천합니다. 어휘가 워낙 약하니까. 근데 1, 2,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개씩만 제가 외우라는 대로 다 어젯했고 복습, 주말 복습, 월말 복습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또 어쨌거나 수업을 어디선가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저랑 온라인으로 하던 아니면 현장에서 학원을 다니던 지문을 해석하다 보면 자기 외우는 하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속 리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제가 한마디만 더 덮으실게요. 꼭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애들 공부 방해되게 막 중얼중얼 되진 마시고요. 발음이 외워져야지만 외워져요. 그래서 꼭 발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외워서 어휘 잡으심은 끝납니다. 영어는 되게 간단해요. 어휘와 문장 해석이 되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 방식이에요. 접근하는 방식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예시 하나 드려드릴게요. 수능 내가 딱 수능장에 갔는데 모르는 어휘가 한 개도 없어. 다 알아. 모든 어휘를 문장 해석 다 할 줄 알아. 얼마 나올까? 절평이잖아요. 1라옵니다. 자 문제 풀이 방법을 제대로 몰라도 만약에 어휘를 정말 다 안다면 해석도 된다면 일이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시간 안에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방학부터 올 수능 끝날 때까지 어휘는 이런 패턴대로 공부하시면 절대 어휘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시간 나은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1년 딱 눈 감고 공부에 몰입하면 분명 원하는 결과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